진짜 여름이네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오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고 햇볕이 강하겠는데요. 이곳은 경복궁입니다. 깨끗한 하늘에 고궁이로 햇볕이 한가득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도 불어오면서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영남과 전남, 용인시의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서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2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최고 20mm 안팎이 되겠고요. 곳에 따라서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동반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2도, 춘천과 안동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충청과 남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